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부동산 거래 긴급매매 플랫폼 트레이드랜드입니다. 트레이드랜드는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심사팀이 엄선한 독점 금매물을 선보이며 국내 최초로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입 후 5년 내 가격 하락시 전액 보상해드리는 매입 원가 지급 보증서를 발행해드립니다. 초단기 매매율 82.7%를 기록하고 있는 트레이드랜드 플랫폼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제주바다 조망권의 아파트 두 번째, 신축 3년차의 깨끗한 아파트 세 번째, 관광 명소가 질비한 중문동 아파트 오늘의 물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에 소재한 초깅금매물 아파트입니다. 제주도의 대표 관광 명소가 풍부한 중문동에 있는 봄 물건에 대해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건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해드린 이후 시청자분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막연하게나마 제주도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소망 한 번쯤 가져보셨죠? 제주도 바다 조망권인 본 물건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서로 731번길 10, 이편한세상중문아파트 102동 403호입니다. 2021년 6월 15일 사용 승인된 이편한세상중문아파트는 총 10개동 280세대, 최고층수 7층인 저층아파트단지입니다. 102동 403호의 경우 전용면적 79제곱미터, 공급면적 101.38제곱미터, 방 3개, 욕실 2개, 방향은 남향입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차량 50분 거리에 위치한 봄물건지 남측으로는 중문초등학교가 도보 5분, 중문중학교가 도보 10분 거리 내에 있으며 중문고등학교까지는 차량으로 5분 걸립니다. 그리고 중문 농협 하나로마트와 중문향토오일시장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생활필수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중 하나인 제주도의 멋진 풍경을 누릴 수 있는 봄물건지 남서측 차량 10분 거리 내에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중문관광단지가 있는데요. 관광단지 안에는 제주신라호텔, 켄싱턴리조트, 제주중문 등 다수의 호텔과 천연적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천재연폭포, 주상전리대, 여미지식물원, 중문색달해변, 제주올레길 8코스 등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반가워할 장소도 있는데요. 봄물건지에서 차량 30분 이내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이 중문골프클럽, 롯데스카이힐, 시시제주 등 10개 이상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매도인이 세컨하우스로 사용 중이라 짐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언제든 입주 가능합니다. 2021년도 사용 승인을 생각하면 내부 리모델링에 대한 지출이 없다는 점 역시 큰 장점이겠죠? 먼저 저희 트레이드랜드에서 본 물건을 얼마에 제시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임대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이 편한 세상 중문아파트 단지 동일 면적의 네이버 부동산 호가를 보면 저희 물건을 제외하고는 4억 2,500만 원이 최저가이며 5억 2천만 원이 최고 호가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 트레이드랜드에서는 네이버 부동산 최저 호가 4억 2,500만 원보다 저렴한 4억 1,500만 원의 최저가로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 동일 면적의 임대 시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연세 1,800만 원인데요. 이를 기준으로 임대 수익률은 4.5%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트레이드랜드와 함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세대당 엘리베이터 한 대를 사용하고 있어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에는 신발장과 수납장, 우측에는 전신거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관과 집 안에 설치한 중문 덕에 냉난방 효율이 좋고 외부 소홍 차단도 걱정 없겠네요.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측에는 욕실이, 맞은편에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제 부엌을 살펴볼까요? 붓박이장과 냉장고, 김치냉장고장이 빌트인 되어 있는데요. 싱크대 상하부장까지 모두 트렌드에 맞춘 화이트톤이라 참 깔끔해 보이죠? 가스레인지가 있는 상판 맞은편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을 수 있는 발코니도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있는 거실 끝에 오픈 발코니가 있는데요. 발코니로 나오면 좌측으로는 제주도 바다가, 우측으로는 제주도의 오름들이 보입니다. 부엌 좌측의 작은 방에 들어가면 그레이톤의 세련된 붓박이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과 욕실이 있습니다. 종합하면 침실 3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제주어로 바다는 바당이고, 할머니는 할망인데요. 제주도 배경영화 개충할망에서 할망이 손녀에게 말하죠. 혜지야, 바당이 넓으냐, 하늘이 넓으냐? 세상살이가 힘들고 지쳐도 온전한 내 편 하나만 있으면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 내가 네 편 해줄 테니 너는 너 원대로 살아라. 구독자님이 내 편과 행복한 일상을 꾸려가는데 도움이 되고픈 트레이드랜드였습니다. 저희 트레이드랜드에서는 초 긴급 최저가 물건은 물론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물건 및 희소성 높은 물건 등을 엄선해서 선보이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 아파트, 실거주는 물론 세컨하우스로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본 물건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주 바다 조망권의 아파트, 신축 3년차의 깨끗한 아파트, 관광 명소가 질비한 중문동 아파트 저희 트레이드랜드 플랫폼을 통해 소유하신 부동산을 긴급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트레이드랜드 홈페이지에서 긴급매매 신청을 해주시면 되며 해당 긴급매매를 매수하시는 분께는 우리 부동산 문화정책연구소의 매입 원가 지급 보증서를 통해 매입 후 5년 내 매입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시 해당 금액만큼을 보상받으실 수 있는 보증서를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나 다른 중개업소에서 매매 계약한 물건의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부동산 문화정책연구소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도 매수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저희 트레이드랜드 대표번호 1544-398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